오늘 말씀은 10편, 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19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마지막 절이라고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진실로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는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높일 때에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떤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10편, 19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편을 보면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시다는 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 왜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기도나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죽게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어 줘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연락되려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되거든요. 또한 왜 그분에게 연락이 되어야 되냐면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세상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다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나의 말, 나의 기도가 연락이 되어져야 그분의 도움을 하늘에서부터 내가 끌어낼 수 있죠. 우린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으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가졌느냐. 그걸 알아봐야 돼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이 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가진 자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천지 만물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이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빛으로 또 표현하잖아요. 낮에는 해가 지배를 해요. 해는 하늘에 떠 있는데 온 세상이 환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과 해가 낮에 태양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낮이라는 걸 허락해서 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어디든 온 지구 전체를 다 환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은 그게 하늘의 해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 그 영광으로 세상을 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영광은 뭘 의미해요? 성경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분의 영광은 빛이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생명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또 뭘 했냐면 창조를 이루셨거든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말씀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 천지를 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그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다 만드셔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타낸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가 마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마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물의 창조자이시고 마음물의 주권자라는 이야기는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나의 목숨도 나의 모든 삶의 걸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사에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해요.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땅도 지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 사이에 이 모든 질서가 다 혼돈되지 않게끔 그대로 있을 곳에 있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그곳에 살도록 다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대략이 나올 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짓고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당신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또 로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주, 주인이다,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라라고 말해요. 로마에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가 되심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만물에게 다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다 나타나 있어서 이것이 만물에 다 계시, 보여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아무 언어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지시하시고 영으로 다스리신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는요.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언어에는 각 민족이 가진 언어가 있지만 또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도 있어요. 한국에 사는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어투와 미국에 사는 사람의 한국 거래도 또 달라요. 또 직업 따라 언어가 달라요. 직업 따라 당신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사용할 때와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사용할 때 여기에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누어지고 있고 이 언어 소통은 서로가 그 언어를 아는 사람끼리만 소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게 주어진 한국어, 미국에게 주어진 영어, 스페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은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지 않는 언어가 각각 다르게 나누어진 것.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다 나눠지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신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어로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상대편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냐 이거죠. 못 알아들어요. 제 설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은혜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려주시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말을 하면 상대편이 무조건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듣게 해야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낮에 말하는 자와 밤에 말하는 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는 밤에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언어를 말해서 낮에 속한 사람한테 말하면 못 알아듣고 또 낮에 속한 사람이 밤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면 밤에 속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말을 듣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복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만왕의 왕 만주에 주라는 이 사실을 누가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여호와가 단 한 분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급 사건을 일으켜줬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끔 하셔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고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패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여호와가 그들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 것의 의미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을 자자손손에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경험한 대로 말하고 전해와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또한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천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또 역사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게 책으로 남겨지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읽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히브리어를 라틴말로 번역하고 라틴말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번역되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읽을 수 있게 전하도록 날은 날에게 말했지만 이것이 똑같이 세상의 언어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세상의 풍습은 세상의 풍습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말하는 것, 밤이 밤에게 말하는 것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하늘의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전해고 전해고 전해서 내려오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귀로 듣는 자에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들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을 때 아 이전에 몰랐던 거를 알아져가는 거. 그럴 때 아 이런 거구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말을 해요. 영적인 걸 알아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 들려지고 그만큼 경험하고 하늘과 땅의 것을 경험하고 빛과 어둠의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질 때 또 내가 말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10편 74편 1절에 말씀해요. 빛과 해를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 빛과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소가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 빛으로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날과 밤이 다르다는 것.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하늘에 두 궁창을 두시거든요. 하늘에 해를 두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을 두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보여지는 실제로 이 땅에서도 육으로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별도 있게끔 했지만 해가 지나가는 것들에 따라서 일기와 사철과 이런 것들이 지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해를 두고 낮을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해로 두셨어요. 그런데 이 해를 대적하고 밤의 주관자가 되려는 게 막인 거예요. 그렇다면 해도 달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권세들이 놓여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놓여 있는데 그런 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나 말씀이 없어도 세상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생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서 살고 그러면서 경험된 것이 각각의 언어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번 있었던 게 캐나다의 에스키무드를 사는 그곳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조상이 아브라함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가리켰다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성교사도 가지 않는 아주 북극의 그 추운 지방인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자에게는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교사가 훗날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붐이 임해가지고 그 밤에 완전히 그 교회가 다 진동을 하고 터가 흔들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소망이 없고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도시, 마을이 완전히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게 제가 그거를 실제로 비데오로 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례시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에 여기에다가 제한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셔요. 그리고 전파되게끔 하시는 일도 주님이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도 온 땅에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이르른다는 거 그건 우리 생각에 아직은 멀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소리도 언어도 없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다시 고백한 말씀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럼 여기서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하늘에. 그러니까 이 장막이 지금 어디에 덮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도록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다. 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서 온 세상에 그 열기가 다 퍼지잖아요. 다 영광을 보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다위세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전파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신부와 합방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기쁨이 넘쳐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기쁨이 바로 이 신랑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오셨잖아요. 계속 말씀해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해오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오셨다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말하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는 그 기쁨으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모퉁이 또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천지에 덮이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 길을 달리길 기뻐하는 장사 같다. 자 이 장사라는 것은 한국말로 장사하니까 씨름장사인가 아니면 물건을 파는 장사인가 싶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사는 승리한 우승자를 말해요. 무엇에 승리한 우승자? 전쟁에서 싸움에서 씨름에서 승리한 우승자든 마라톤에서 이긴 승리자든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 운행한다는 거예요. 다 운행해서 온 천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 속에 다 들어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장막을 펴신다라고 말해요. 장막이 오늘 나와 내 가정에 펴졌다면 그 다음에 너와 네 집에도 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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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 땅에 이 여호와의 영광의 장막이 덮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위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나서 뛰는데 왜 내 안에서 뭐가 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 태양은 누구? 예수님이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과 이러한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뻐 뛰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정말 자유하고 계십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자유하냐? 어떤 문제에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냐는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반성이니까 나의 구원이니까 그분이 나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뛰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문제에 죽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으면 한 가지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를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면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분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 은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지식으로 전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똑똑이 지혜가 있는 자의 똑똑이에요? 아니면 지식적인 똑똑이에요? 지식적인 똑똑이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오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몰랐던 걸 그냥 알아주고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정말 지혜가 와요. 우리 방언하시는 분 내가 안 해본 말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해석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을 시켜주면 해석이 돼. 해석 안 시켜주면 해석이 안 돼.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아무리 읽어도 똑같은 말을 읽는데 안 열려요. 그런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말을 읽을 때 아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열려져요. 열려야 제대로 그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일하도록 내어놓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요한복음 실사장 26절 말씀처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 발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게끔 하여 주셨는데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열심히 자고 애쓰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의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지혜가 와서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냈어요? 당신만이 여호와이신 것. 그분만이 주가 될 수 있는 걸 나타내고자 이스라엘을 불러서 행하셨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다 전했잖아요. 언어로 전하고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그를 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달기,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얼마나 많이 너희를 불러 모았느냐.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를 수없이 보낸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 회귀해라. 이 길이다. 여호와를 따르는 길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결국은 그 길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폐망에 이르게 됐고 이러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도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자예요. 그렇죠? 들은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화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를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선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선 복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구약도 여호와를 나타내고자 하며 복음도 예수 크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며 즉 여호와나 예수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단 하나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율법을 주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온전히 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암 안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분 것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온전히 복정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원함이에요. 나의 삶에 그걸 나타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 말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말이 죽게 연락되어지고 나의 모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말과 기도와 강구와 행위가 다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님의 그 법을 따르는 자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율법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되어졌느냐 아니냐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책이 39권이라는 모든 책이 오늘 신약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해온 거예요. 자연이 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다 말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많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육의 것을 버리고 그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말로는 하는데 여전히 그 문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이 여왁께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으로 경고를 받게 하셨어요. 왜? 율법은 요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똑같이 또 복음도 받아들였어도 복음을 뭔가 지키려고 행위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오늘날 믿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냐? 안 되더라.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되더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만 가지면 율법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생명으로 살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았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어떤 자겠어요? 율법 앞에 선 자들 정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거라는 걸 깨닫는 자들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모든 허다한 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깨달아 아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자유죠.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허물을 깨닫는 자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른 찬양 정말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삶을 받은 걸 안다면 죄의식도 느낄 필요가 없고 또 뭔가 육의 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허물이 많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그 은혜만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주는 지혜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만약에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다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면 내가 자랑할 건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라면 아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그는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그 해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그 해 안에서 낮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야? 밤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숨은 나를 발견케 하세요.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율법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허물을 십자가에서 씻김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졌을 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진정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뭐에 대해서? 죄의 사람에게 내가 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의 사람에게 얽매인 거예요. 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실로 자유한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어떤 짓을 나한테도 거기에 감정이 다치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다쳤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건 매인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내 허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이 허물을 다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이니 저 사람의 허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 못함도 매인 거거든요.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내 지식에 판단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죄의 매인 거예요. 어두움에 매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3절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이게 하지 않냐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고의라는 단어가 Z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교만해져서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내가 그 허물을 깨달고 은혜 아래 나아가는 자는 고의로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에요.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 다 교만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은 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모를 해를 비추기 위해서 장막을 치시길 원하는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모든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성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자신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 만큼 주님과 온전히 교통되어져서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묵상을 하고 또 입의 말도 주님의 말씀의 휘추인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마지막 우리 야고버설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버설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버설 1장 21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고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에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순정하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이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의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 그래요? 분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하늘의 장막을 펴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밤은 없고 낱만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그 주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잘 알아듣고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땅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종이 돼서 뭔가를 가르치겠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깨달아 알아주면 알아진 거를 성령이 꺼내서 가르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일하시게 돼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는 드리면 돼요. 그런데 드리면 주님이 하나하나 하늘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준비시키세요. 먼저 나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서두를 것도 없고 서두르실 분은 그분이시지. 주님이 답답하시고 주님이 서두르시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다 때를 정해놓으셨거든요. 이때는 여기까지, 이때는 여기까지. 그때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때 정하신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에도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나는 그분을 주로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마지막에 불살라지는 날도 주께서 정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모신다고 했는데 보면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시절에 죽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장막을 펼치시고 은혜의 태양이 넘쳐나도록 많은 영혼들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와서 뛰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하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천진 마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천진 마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 가운데서 살게 지으셨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신복한 자가 되어져서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어지시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받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말씀 십자가에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연약함은 다 못받아지게 하시고 정말 내 의로 내 육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알고 주에게 더 이상은 종이 되지 않냐고 의에게 종이 되어 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받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